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제야 전문가님들이 보낸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소화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늘 이렇게 중요한 방송이지만 오늘 이 정밀폭격 사전투표 조작 오늘 방송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거의 이제 오늘 거의 다 전모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갈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해왔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 거고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이제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중후반부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논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은 특별히 강서 보궐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장을 두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추가적으로 더불음유당 후보를 기표한 그런 투표지를 한 장씩 끼워 넣는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자 두 번째 투표자 그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한 장 집어넣고 세 번째 투표자 네 번째 투표자 다섯 번째 투표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에 위조 투표지를 한 장 집어넣고 그런 작업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서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 속에 집어넣게 되면 1 2 3 조작 4 5 7 조작 8 9 10 조작 11 12 13 조작 14 15 16 16 조작 이렇게 해서 전산 조작이 이루지면서 동시에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발급받았을 것이다. 이제 해결 안 된 것은 인쇄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앱선 프린터를 가지고 함께 찍었느냐. 그것만 이제 규명 단계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긴 그런 여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365k님처럼 첫 번째 1 2 3 조작 4 5 6 조작 7 8 9 조작 10 11 12 13 조작 그렇게 부장이 두 명의 투표자들이 투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찍은 것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두 명의 투표자들이 투표 연결을 받아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작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대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병호 tv가 제2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한 그 분석 내용하고 5차 범위 내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는데 지금 이제 장영우 대표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집계 조작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작업이 다 조작 완료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거의 다 까발긴 겁니다. 거의 뭐 이제 남은 것은 인쇄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느냐 아니면 앱선프린트로 출력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고 이제 조작 메커니즘을 다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되지 않으면 4월 10일에 어김없이 아마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3구 대통령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전을 3048개 정도 던져 가지고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 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